사드, 종말고고도 지역 방어, 터머널 하이 알티튜드 에리어 디펜스, THAAD, 미국 육군의 탄도탄 요격 유도탄 체계로 단거리, 중거리 탄도 유도탄을 종말 단계에서 직격 파괴로 요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터머널은 종말 단계를 의미하며, 계층 전에는 전고, 전역이란 뜻의 시어터라고 지칭했다고 하는 구녀. 전역탄도 미사일 TVM 이란 사거리 300km 이상 3500km 이하인 탄도 미사일을 말합니다. THAAD의 미사일은 탄도를 싣고 있지 않습니다. 단충돌 에너지로 다가오는 미사일을 파괴합니다. 운동 에너지를 이용함으로 탄도를 장착한 탄도 유도탄이 폭발할 위험을 최소화하였으며, 앞부분에 핵을 장착한 탄도 유도탄은 운동 에너지의 타격으로 폭발하지 않겠지만, 화학 또는 생물학 탄도의 경우 분해되거나 폭발하여 주변에 오염시킬 위협은 계속 존재합니다. THAAD 시스템은 로켓마테니조 계약업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설계, 제작, 조립되었습니다. 주요 계약자로는 레이시온, 보잉, 아이로젯, 로켓다인, 허니웰, BEA 시스템스, 오시코시 디펜스, 밀톤캣, 올리버 캐피털 컨소시움 등이 있습니다. THAAD는 원래 미 육군의 프로그램이었지만, 현재는 미사일 방어국의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THAAD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는 미 해군의 해상 발사형인 이지스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지상에서 발사되는 이지스 어쇼가 있습니다. THAAD는 2012년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 5월에 최초 도입이 되었지요. 최종 타격지를 타격하기 위해, 중말비행단계에 돌입한 미사일을 패트리어트보다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가오는 미사일을 조전하여,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파괴충돌기술을 이용하여, 공중충돌로 접근하는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THAAD 시스템은 스쿼드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 중거리 전술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입니다. 유도탄의 방어체계에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긴 어렵지만, 종로와 우리나라가 채택한 THAAD의 방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추측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방어체계는 저고도 방어, 중고도 방어, 중말고도 방어, 고고도 방어로 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는, 중고도 방어로 고도 30km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선택한 THAAD는, 고도 150km에서 방어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각 방어체계의 구간이 궁금하실텐데요, 정리하자면, 저고도 방어는 이며, 중고도 방어는 의고도, 종말고고도 방어는, 고고도 방어는 를 말하며, 일본과 미국만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세종대왕 이지스함의 패트리어트가 충분히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된 바로는, 세종대왕 함이 지난 미사일 발사때도, 일본 32초 만에 탐진해 우수한 탐진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야구 선수로 비유하여 설명을 드리면, 타자가 타격한 야구공에 대해서 잘 보고 있기 하지만, 팔 길이가 너무 짧아서, 글러브로 공을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까요? 방어체계 능력을 야구 선수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요격거리를 글러브와 팔의 길이라고 표현한다면, 미국과 일본만이 요격 방어체계을 갖추고 있는 것이 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비행체가 날아오는 것을 지켜만 보다가, 수면에 떨어지기 직전에 요격해서 성공시켜야 방어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이 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핵을 탑재 가능성이 높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THAAD와 유사한 LCM을 개발 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주변 국가들의 THAAD 배치에 대한 반대 의사가 너무 강합니다. 중국, 러시아 등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국 관광객의 일방적인 관광 취소 등 피해액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런 방어체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2014년 9월에 THAAD보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 강한 S-400을 수입 계약을 하였습니다. 가격은 무려 30억 달러였으며, 첫 번째 포대는 17년 12월에 두 번째 포대는 19년 5에서 6월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도 S-400을 2007년 7월 1일까지 실전배치하였습니다. 수도 모스크바의 방어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죠. 그러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도 2012년 5월 번개 6호라는 THAAD를 공개했습니다. 사거리 400km이며, 요격고도 185km의 러시아 S-400과 견줄만한 무기체계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는 더 높은 고도의 무기체계를 선택하지 않고 THAAD를 선택했을까요? 1. 가격 2. 주변국과 동일한 체계가 아닌 한 단계 낮은 시스템으로 주변국과 자극을 최소화? 3. 패트리어트보다 더 높은 성능 필요성 THAAD는 패트리어트와 달리 폭발성 탄두를 장착하지 않았고, 히트투킬 기술을 사용하여 적의 미사일을 파괴합니다. 단 레이더 능력이 1000km 거리를 탐지할 수 있어서 러시아나 중국의 방어 구축 형태까지 둘러볼 수 있겠죠. 한국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 미국에서 모든 정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거려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바로 자체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통일이 된다고 하여도 이런 모든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 사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사드로 인하여 미국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있는 지금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사드, 종말고고도 지역 방어, 터머널 하이 알티튜드 에리어 디펜스, THAAD, 미국 육군의 단두탄 요격 유도탄 체계로 단거리, 중거리 단두, 유도탄을 종말 단계에서 직격 파괴로 요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터머널은 종말 단계를 의미하며, 계층 전에는 전구, 전역이란 뜻의 시어터라고 지칭했다고 하는군요. 전역탄도 미사일 TBM 이란 사거리 300km 이상 3500km 이하인 탄도 미사일을 말합니다. THAAD의 미사일은 탄도를 싣고 있지 않습니다. 단충돌 에너지로 다가오는 미사일을 파괴합니다.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므로 탄도를 장착한 탄도 유도탄이 폭발할 위험을 최소화하였으며, 앞부분에 핵을 장착한 탄도 유도탄은 운동 에너지의 타격으로 폭발하지 않겠지만, 화학 또는 생물학 탄도의 경우 분해되거나 폭발하여 주변에 오염시킬 위협은 계속 존재합니다. THAAD 시스템은 로켓 마테니조 계약업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설계, 제작, 조립되었습니다. 주요 계약자로는 브레이시온, 보잉, 아이로젯, 로켓다잉, 허니웰, BEA 시스템스, 오시코시 디펜스, 밀톤캣, 올리버 캐피털 컨소시움 등이 있습니다. THAAD는 원래 미 육군의 프로그램이었지만, 현재는 미사일 방어국의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THAAD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는 미 해분의 해상발사형인 이지스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지상에서 발사되는 이지스 어쇼가 있습니다. THAAD는 2012년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 5월에 최초 도입이 되었지요. 최종 타격지를 타격하기 위해, 중말비행단계에 도입한 미사일을 패트리어트보다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가오는 미사일을 조전하여,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파괴충돌기술을 이용하여 공중충돌로 접근하는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THAAD 시스템은 스쿼드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 중거리 전술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입니다. 유도탄의 방어체계에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긴 어렵지만, 종류와 우리나라가 채택한 THAAD의 방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추측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방어체계는 저고도 방어, 중고도 방어, 중말고고도 방어, 고고도 방어로 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는 중고도 방어로 고도 30km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선택한 THAAD는 고도 150km에서 방어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각 방어체계의 구간이 궁금하실텐데요 정리하자면, 저고도 방어는 이며, 중고도 방어는 의고도, 중말고고도 방어는 고고도 방어는 를 말하며, 일본과 미국만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세종대왕 이지스함의 패트리어트가 충분히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된 바로는 세종대왕함이 지난 미사일 발사때도 일본 32초 만에 탐진해 우수한 탐진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야구 선수로 비유하여 설명을 드리면, 타자가 타격한 야구공에 대해서 잘 보고 있기 하지만, 팔 길이가 너무 짧아서 글러브로 공을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까요? 방어체계 능력을 야구 선수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요격거리를 글러브와 팔의 길이라고 표현한다면, 미국과 일본만이 요격 방어체계을 갖추고 있는 것이 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비행체가 날라오는 것을 지켜만 보다가, 수면에 떨어지기 직전에 요격해서 성공시켜야 방어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지요. 이 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핵을 탑재 가능성이 높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THAAD와 유사한 LSM을 개발 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주변 국가들의 THAAD 배치에 대한 반대 의사가 너무 강합니다. 중국, 러시아 등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국 관광객의 일방적인 관광 취소 등 피해액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런 방어체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2014년 9월에 THAAD보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 가능한 S-400을 수입 계약을 하였습니다. 가격은 무려 30억 달러였으며, 첫 번째 포대는 17년 12월의 두 번째 포대는 19년 5에서 6월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도 S-400을 2007년 7월 1일까지 실전 배치하였습니다. 수도 무스크바의 방어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죠. 그러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도 2012년 5월 번개 6호라는 THAAD를 공개했습니다. 사거리 400km이며, 요격 고도 185km의 러시아 S-400과 견줄만한 무기체계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는 더 높은 고도의 무기체계를 선택하지 않고 THAAD를 선택했을까요? 1. 가격 2. 주변국과 동일한 체계가 아닌 한 단계 낮은 시스템으로 주변국과 자극을 최소화? 3. 패트리어드보다 더 높은 성능 필요성 THAAD는 패트리어드와 달리 폭발성 탄두를 장착하지 않았고, 히트투킬 기술을 사용하여 적의 미사일을 파괴합니다. 단 레이더 능력이 1000km 거리를 탐지할 수 있어서 러시아나 중국의 방어 구축 형태까지 둘러볼 수 있겠죠. 한국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 미국에서 모든 정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거려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바로 자체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통일이 된다고 하여도 이런 모든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사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4사드로 인하여 미국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있는 지금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겠네요. 감사합니다. 4드, 종말고고도 지역 방어, 터머널 하이 알티튜드 에리어 디펜스, THAAD, 미국 육군의 단두탄 요격 유도탄 체계로 단거리, 중거리 단두 유도탄을 종말 단계에서 직격 파괴로 요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터머널은 종말 단계를 의미하며, 계층 전에는 전구, 전역이란 뜻의 시어터라고 지칭했다고 하는 군요. 전역탄도 미사일 TBM 이란 사거리 300km 이상 3,500km 이하인 탄도 미사일을 말합니다. THAAD의 미사일은 탄도를 싣고 있지 않습니다. 단충돌 에너지로 다가오는 미사일을 파괴합니다.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므로 탄도를 장착한 탄도 유도탄이 폭발할 위험을 최소화하였으며, 앞부분에 핵을 장착한 탄도 유도탄은 운동 에너지의 타격으로 폭발하지 않겠지만, 화학 또는 생물학 탄도의 경우 분해되거나 폭발하여 주변에 오염시킬 위협은 계속 존재합니다. THAAD 시스템은 로켓 마테니조 계약업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설계, 제작, 조립되었습니다. 주요 계약자로는 레이시온, 보잉, 아이로젯, 로켓다인, 허니웰, BEA 시스템스, 오시코시 디펜스, 밀톤 캣, 올리버 캐피털 컨소시움 등이 있습니다. THAAD는 원래 미 육군의 프로그램이었지만, 현지는 미사일 방어국의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THAAD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는 미 해군의 해상 발사형인 이지스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지상에서 발사되는 이지스 어쇼가 있습니다. THAAD는 2012년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 5월에 최초 도입이 되었지요. 최종 타격지를 타격하기 위해, 중말비행단계에 돌입한 미사일을 패트리어트보다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가오는 미사일을 조전하여,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파괴 충돌기술을 이용하여, 공중충돌로 접근하는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THAAD 시스템은 스커드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 중거리 전술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입니다. 유도탄의 방어체계에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긴 어렵지만, 종류와 우리나라가 채택한 THAAD의 방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추측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방어체계는, 저고도 방어, 중고도 방어, 중말고고도 방어, 고고도 방어로 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는, 중고도 방어로 고도 30km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선택한 THAAD는, 고도 150km에서 방어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각 방어체계의 구간이 궁금하실텐데요. 정리하자면, 저고도 방어는 이며, 중고도 방어는 의고도, 중말고고도 방어는, 고고도 방어는 를 말하며, 일본과 미국만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세종대왕 이지스함의 패트리어트가 충분히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된 바로는 세종대왕함이 지난 미사일 발사때도 1분 32초 만에 탐진해 우수한 탐진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야구선수로 비유하여 설명을 드리면, 타자가 타격한 야구공에 대해서 잘 보고 있기 하지만, 팔 길이가 너무 짧아서 글러브로 공을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까요? 방어체계 능력을 야구선수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요격거리를 글러브와 팔의 길이라고 표현한다면, 미국과 일본만이 요격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비행체가 날라오는 것을 지켜만 보다가, 수면에 떨어지기 직전에 요격해서 성공시켜야 방어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이 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핵을 탑재 가능성이 높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THAAD와 유사한 LSM을 개발 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주변 국가들의 THAAD 배치에 대한 반대 의사가 너무 강합니다. 중국, 러시아 등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국 관광객의 일방적인 관광 취소 등 피해액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런 방어체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2014년 9월에 THAAD보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 강화는 S-400을 수입 계약을 하였습니다. 가격은 무려 30억 달러였으며, 첫 번째 포대는 17년 12월에 두 번째 포대는 19년 5에서 6월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도 S-400을 2007년 7월 1일까지 실정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도 2012년 5월 번개 6호라는 THAAD를 공개했습니다. 사거리 400km이며, 요격 고도 185km의 러시아 S-400과 견줄만한 무기체계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는 더 높은 고도의 무기체계를 선택하지 않고 THAAD를 선택했을까요? 1. 가격 2. 주변국과 동일한 체계가 아닌 한 단계 낮은 시스템으로 주변국과 자극을 최소화? 3. 패트리어드보다 더 높은 성능 필요성 THAAD는 패트리어드와 달리 폭발성 탄두를 장착하지 않았고, 히트투킬 기술을 사용하여 적의 미사일을 파괴합니다. 단 레이더 능력이 1000km 거리를 탐지할 수 있어서 러시아나 중국의 방어 구축 형태까지 둘러볼 수 있겠죠. 한국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 미국에서 모든 정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거려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바로 자체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통일이 된다고 하여도 이런 모든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 사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4. 사드로 인하여 미국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있는 지금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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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